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여러가지 앨범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제가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지이라고 쓰는 거 있죠. 이건 그룹의 약자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픽사베이 그룹, 배우그룹, 악기그룹, 크로마키그룹, 브루나이엠그룹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배우그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배우라든가 아나운서, 서양배우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배우그룹에 이렇게 여러 배우들의 앨범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수들이라든가 무의들 이런걸 이런거라든가 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두면은 찾기가 쉬워져요. 저같이 이렇게 폴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찾기가 쉬워요. 여기 저 악기 같은 경우에도 악기 찾으려고 하면은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기를 이렇게 모아놔요. 색스폰 악기, 바이오린, 만도린, 아코디언 이렇게 악기별로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이와 같이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앨범 있죠? 앨범을 앨범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앨범을 일단, 여기 앨범 있죠? 앨범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점이 3개가 있죠? 이 점이 3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면은 그룹만들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 그룹만들기가 있죠? 이 그룹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그룹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저는 이 그룹과 앨범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로 G라고 써놓고 그룹의 약자로서 저는 제가 암호처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름을 쓰면 되겠죠? 풍경, 풍경사진모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를 누르면 되겠죠? 이 추가 있죠?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G, 풍경사진모음이란 것이 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얗게 되어있죠? 이런 데는 보세요. 그룹에서 안에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G, 풍경사진모음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 이리로 들어왔어요. G, 풍경사진모음을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플러스 앨범 추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풍경사진에 대한 앨범을 찾아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저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풍경이고 이것도 풍경이죠? 이것도 풍경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 상단 좌측에 동그라미는 이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추가가 있어요. 플러스 추가가 있죠? 이걸 툭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G, 풍경사진모음이라는 그룹에 이런 풍경사진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뒤로 갑니다. 이렇게 이 그룹으로 이렇게 앨범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넣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풍경사진모음이라는 앨범이 여기 있죠? 좋은 풍경사진모음. 좋은 풍경사진모음 있죠? 이것을 이것을 지금 제가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딱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V자 체크가 됩니다. 이것 같이.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풍경이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풍경이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툭 툭 툭 체크해서 제가 현재 이 세 개를 체크했습니다. 세 개의 앨범을 터치해서 아까 풍경사진모음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됐다 여기 3이라고 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동을 터치합니다. 최하단에 보세요. 이동이 있죠? 최하단에 이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동을 터치합니다. 이동을 터치해서 그룹 선택 그룹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풍경사진모음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풍경사진모음 이렇게 이 속에 306개가 파일이 있다 영상이 있다고 나와있죠 풍경사진모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하단에 여기로 이동했죠 하단에 보면 여기로 이동했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루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풍경사진을 이와 같이 가져오는 방법은 처음 폴더를 그룹 폴더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놓은 그룹 폴더에 이와 같이 앨범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 놓으면 찾기가 쉽겠죠 아주 빨리빨리 찾겠죠 왜냐하면은 저같은 경우엔 이게 폴드가 그룹 갤러리에 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온갖 기준이 다 모아 놓을 수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거 터치하면은 터치하면은 앨범 숨기기가 있어요 앨범 숨기기 앨범 숨기기 취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폴더를 숨기면은 편리하겠죠 뭐 아무튼 앨범 숨기기 남에게 혹시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좀 곤란한 그런 앨범을 숨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앨범 숨기기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이 예, 투 러 프롬 피스 있죠 이것과 투 컴퓨터 이런 걸 숨기기로 해보겠습니다 툭 아니 툭 하면 숨겨졌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투 러 프롬 피시와 투 컴퓨터 이동이 있죠 이걸 두 개를 숨겼습니다 그럼 다시 저 위에 가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여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를 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다시 찾아가 제가 보려면은 회수하려면은 이 점 세 개를 다시 체크하면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래요 툭 터치하면은 앨범 숨기기 지소 지수도 있죠 여기 지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돼있죠 여기 보세요 아까 체크돼 있는 게 있죠 여기 여기도 체크돼있지고 이 체크를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툭 터치하고 툭 터치하면 다시 보입니다 자 뒤로 가 볼게요 뒤로 가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나타났죠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앨범을 숨기고 다음에 혹은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갤러리에서 폴드를 만들고 폴드를 여같이 만들고 비슷한 종류의 앨범을 모아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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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